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전남 여수에 있는 남해화학을 찾아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남해화학을 방문해 고품질 비료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김병원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병원 회장은 영농비 절감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남해화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